하이키! 하이키! 곱창호 기사님은 에어컨게 별로 안 좋아하고 아직 스카가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더 가겠습니다 독창성이 넘치는 우리 컨셉으로 많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렌드 아이큐 씨 오늘은 문체부 장관을 펼쳐기 위해서 축하문에까지 여러분들도 멋지게 드립니다 가운데 센터 기사님이 손안을 흔들어 달라고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만큼이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ITCL의 응원에 격려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자 지금